논현내과 전문의로서 여기, 여기, 여기에 바세린을 사용하면 어떻게 좋은지 저만의 바세린 사용법 4가지 영업비밀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주름을 개선하는 바세린.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기름이 덜 나오죠. 주름이 생기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주된 원인은 수분 부족과 피지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습제로 유명한 바세린은 놀랍게도 직접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존 수분이 증발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속에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가지마. 따라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 도포해야 보습 효과가 있죠. 그러니 샤워 또는 세안 후 15분 시간이 있습니다. 15분 내로 보습제와 바세린을 발라야지 주름진,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세린을 바르시는 것이 찐덕찐덕한 느낌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이 새끼손가락으로 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팁. 건조한 눈에 바르는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의 성분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쓰인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식염수나 눈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바세린을 직접 눈에다가 바르면 안 되고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름이 포함되어 있는 안연고를 쓰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젠티어 나이타임 오인멘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보시다시피 바세린의 주요 성분인 페트롤라름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을 위해서는 안연고를 따로 구매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셋째 흉터지는 걸 예방해 줍니다. 이것은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는 후반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일단 상처에서 초반에 피난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바세린 바르시는 것은 피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소독해주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서 살짝 건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 진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바세린의 시대입니다. 상처를 거품 낸 비누로 살짝 덮어주고 흐르는 물로 헹궈준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톡 쳐서 어느 정도 수분은 없애주고 살짝의 수분은 남겨놓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퍼서 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흉터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친구가 바세린이 되겠죠. 자, 넷째, 마지막으로요. 과한 수분으로부터의 피부 데미지를 막아준다 입니다. 나이 들면서 수분이 피부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첫째, 요실금 때문에 패드나 기저귀를 사용해서 음부가 빨개지는 경우 둘째, 피부의 노화 때문에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면서 침이 입가에 모여서 입가가 빨개지는 경우 셋째, 여름철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가슴 밑에 습진이 생기거나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 바세린이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이 보호막을 형성을 하면서 과한 수분으로부터의 피부 트러블을 막아줍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최근에 출간한 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노년기 건강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